손이 저릴 때, 혹은 오랜 시간 업무를 보셔서 어깨가 너무 뻐근했을 때 하는 스트레칭을 좀 갖고 왔습니다. 뭐 써놨듯이 신경 스트레칭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가 승모근 스트레칭을 했었죠. 저희가 승모근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 스트레칭을 했어요. 이번에는 신경 스트레칭을 해서 신경에 좀 더 집중한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할 신경 스트레칭은 정중신경을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정중신경은 그림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신경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셔분들 혹은 잦은 타이핑 업무로 인해 손목이 저리거나 손에 찌릿한 증상, 혹은 손에 피가 안 통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보통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뇨 진단은 의사,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한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신경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해서 신경이 갖고 있는 텐션, 그 텐션을 좀 더 완화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가슴을 쭉 피셔야 됩니다. 이때 동작 중에 가슴이 앞으로 숙여주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유의해 주시고요. 가슴을 쭉 핀 상태로 팔 길이만큼 벽에서 떨어져줍니다. 손바닥을 쭉 핀 상태로 그대로 벽에 손을 대어주고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깨는 계속 동작 중에 내려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반대 손으로 어깨를 잡아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쭉 피시고요. 반대 손으로는 잡은 어깨를 쭉 밑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굽혀줍니다. 이때 고개가 회전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옆으로 쭉 굽혀진다는 옆으로 쭉 굽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갈 때 호흡을 내쉬면 되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동작 중에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팔꿈치는 쭉 펴주시고 어깨는 내려주시고 가슴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 스트레칭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하시던 근육 스트레칭과는 많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근육 스트레칭이 좀 더 뭔가 시원했다면 지금 이 신경 스트레칭은 하는 동안 되게 찡긋하고 오히려 더 긴장이 더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스트레칭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편한 강도로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강하게 하거나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텐션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살살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신 다음에 좀 더 몸이 가벼워지고 목이나 손 쪽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어떤 딱딱한 느낌들이 많이 풀어주셨으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신경 스트레칭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이렇게 하루에 세 번 30초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선생님들이 불편하실 때 수시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도 한번 신경 스트레칭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다음에도 다른 신경을 한번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